드신 친구들, 안녕! 와, 크고 웅장한 빼빼로야! 아, 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그래서 빼빼로데이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빼빼로를 만들었어요. 와, 알록달록 예쁘다! 자, 이 해당 빼빼로는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그레니스쿠에어 크로스백 가방이 있잖아요. 그 가방의 패키지예요. 그 실들을 이렇게 빼빼로처럼 길게 포장을 해서 제가 빼빼로를 연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렌테실이고 바탕색 5볼 그리고 거기 배색실 3볼 해서 총 8볼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이벤트가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유튜브에서 생방송하면서 추첨도 있을 테니까 끝까지 쭉 들어주세요. 일단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 빼빼로, 알록달록한 빼빼로들을 총 11분, 11명, 11분을 뽑아서 추첨으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게시글을 올려놨어요. 그 해당 게시글을 리그램해서 본인 계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리그램하는 법은 네이버에서 리그램하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게시글을 보시면 제가 또 게시글 안에다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필수 해시태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글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기본 초콜릿 색상 이 두 가지는 각 3분씩 해서 6명 뽑아서 드릴 거고 나머지 색상들은 하나씩 해서 한 분씩 뽑아 드릴 거예요. 색상 선택하는 거는 제가 생방송으로 추첨할 건데 생방송 현장에 계시면 뽑히는 순서대로 먼저 선택권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랜덤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추첨은 랜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리그램 이벤트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추첨을 할 당시에 생방송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생방송에서 접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또 두 분을 뽑아서 여기 기본 초콜릿 색상 그리고 여기 화이트 초콜릿 색상에서 각 한 분씩 추첨으로 이제 유튜브 생방송에서 또 뽑아서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인스타 리그램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생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광고 계정이나 혹은 비공개 계정은 그 이벤트에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만든 이 빼빼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 기본 초콜릿 색상과 화이트 초콜릿 색상 이 두 가지만 구성해서 빼빼로 패키지로 해서 뜨신 스토어에서 특가로 판매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부터 딱 일주일간, 일주일 뒤면은 18일인데 일요일까지 할게요. 다음 주 19일 일요일까지만 딱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그 없는 색상이거든요. 아직 그거 아데렌테로 추가된 색상은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할 예정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빼빼로랑 가장 비슷하게 기본 색상에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본 색상이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쨌든 특가로 또 드리는 만큼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 링크도 제가 영상의 댓글에다 남겨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주말에는 서울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 일정이 좀 꼬일 수 있어요.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다녀와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일과 영상 그리고 생방송으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뜻인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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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